메가스터디 교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일반교습학원업체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2022년 9월 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66% 상승한 7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3일 대비 약 마이너스 17.88%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3월 31일 10만 3,5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0월 5일 6만 7,9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29일 2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7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4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9일 가장 많은 3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23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1.06%에서 약 27.6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8일 약 35.1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8월 25일 약 27.6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038억 원이며, 2016년 1,745억 대비 약 303.3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90억 원으로, 2016년 34억 대비 약 2,768.8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4.07%입니다. 순이익은 약 815억 원으로, 2016년 30억 대비 약 2,600.9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1.59%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1.03배이며, 지난 2016년 34.6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8.1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54배이며, 지난 2016년 0.61배에 비해 약 316.8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1.26%, ROE는 23.03%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시가 총액은 8,991억 3,05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7위, 코스닥 종목 기준 58위, 일반 교습 학원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7,038억 6,91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6위, 코스닥 종목 기준 70위, 일반 교습 학원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990억 72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0위, 코스닥 종목 기준 32위, 일반 교습 학원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815억 4,48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9위, 코스닥 종목 기준 42위, 일반 교습 학원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메가스터디 교육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